그 시기 저번에 아범이 말한 데 아니냐 거기 극장 한번 가볼랬냐 오늘 얘기해볼까 서울서 회사를 댕겼다고? 법계 나왔담사 사실 금방 다시 올라가려고요 너 어차피 서울 가도 집도절도 없잖아 그 대도한 응? 고시 공부한다고 까먹은 세월이 얼마냐 이거 한기태 아니요? 니다 모르냐 둘리 둘리 서울이 문젠거여 니가 문젠거여 밥 피해 먹어 굶지 말고 밥 피해 먹어 굶지 말고 영화 좋아요? 아 전 안 좋아하고만 잘 몰라요 별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